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재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모링 자 호재의 친구들 오늘은요 제가 신기한 형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주제에 신기한 형상을 준비했냐 메이크업, 화장, 화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도 화장을 하면 이뻐지고 남자도 화장을 하면 굉장히 잘생기잖아요 저도 이제 메이크업 받으면 솔직히 잘생겼지만 안합니다 왜냐 메이크업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배우면서 과연 얼마나 잘생겨지고 이뻐지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기에는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생기셨는데 자 메이크업이 들어갑니다 눈썹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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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 톡톡톡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오 그 기술이 굉장히 현란스 해요 현란스 해 자 뭐죠? 눈 화장을 굉장히 오래 하네 여성분들은 근데 눈 화장을 진짜 오래 하시더라고요 항상 자 오 뭐야 뭘 칠하는거야? 뭐 여기도 뭐 붙이는데? 오 붙이니까 약간 약간 이게 브이라이드 써 뭐야? 어 아 이렇게 피부톤을 바꾸는 거구나 오 오 오 신기해 뭐예요 정말? 가위로 막 이렇게 자르던데? 자 이제 다시 화장을 짓는데요 엄청 이뻐졌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 화장을 해서 이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진짜 따봉 자 이번에도 눈썹을 가줍니다 와 눈 커지는거 봐 뭐야 못 먹는거야 뭐야? 아 근데 여기 뭐 붙이는게 사기네 이거 붙이면은 그냥 바로 V라인 혹시 나도 붙이면 V라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사기인데? 와 너무 이뻐지셨는데? 뭐냐? 자 이번에도 화장을 하는데요 자 눈을 딱딱 화장해주고 야 근데 이거 아까부터 먹는거 뭐야? 먹는게 궁금하다 와 우와 뭐야 눈썹이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눈썹이 생겨 오 오 아니 이거는 필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니 입술이 엄청 두꺼웠었는데 뭘 바르니깐 입술이 너무 작아지는데? 아니 아니 아까 봤던 그분 맞냐? 오 이거 약간 소름 돋습니다 입술이 입술이 이만했는데? 갑자기? 이만해지는거는? 어메이징 판타스틱 베이벡 뭐야? 볼에 있던거 떼고 눈에 있던거 떼습니다 자 화장을 지우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성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도 화장 지워도 아름답습니다 자아 이분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자, 화장을 시작합니다 덕지덕지 말라.. 오우 뭐야? 붙이고 헐 자아 아니 뭐야! 갑자기 입이 짜맞은데? 우와아 와 레전드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이 분이야 그래서 같이 놀러가서 여자친구가 화장을 저한테 안 지우게제 나 괜찮다 화장을 지워라 字幕 그래서 정말이냐ience 딱 화장을 지움을때 처음에 그 모습에 여성이 나오면은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넌 역시 생얼도 이뻐라고 해야겠죠 크으으으으으으 지렸따 자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화장을 지웁니다 야 근데 이건 코가 뭐야? 뭘 긁어네 아 콧등을 높이게 하려고 한건가 아 저 화장을 지웠는데요 아까 그 시크녀 맞나요 화장을 지우니까 굉장히 아 순둥순둥 하시네요 자 뭐죠 아 이런 화장품을 사용한다 이런건가 근데 이 여성분은 그래도 쌩얼도 굉장히 귀여우세요 뭔가 화장하면은 엄청 귀여우실 것 같아 와 야 코가 저렇게 거의 칼인데 거의 코가 칼날입니다 칼날 진짜 밀면은 바로 피날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뜯는데 뭐야 이거 레전드 가발이었는데 뜯는거야 이거 좀 침격인데 이게 좀 침격이에요 저는 오오 가발을 쓸려고 이렇게 덮은거는 와 진짜 살다살다 이런 충격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냥 그 위에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도 화장을 하는 영상입니다 야 눈썹 이거 뭐야 중국인분들 내가 봤을때 전부 다 쓰는거 같애 눈썹 붙이는거 어머 귀여우시죠 허어어 와우 진짜 이쁘시네 모델인가 와우 와 진짜 이쁘시다 자 이 여성분도 스티커를 붙였었네요 V라인을 만들려고 자 이제 화장을 지우는데요 자 과연 오우 어우 화장이 진짜 찌나구나 어이 어이 진짜 괜찮으신데 화장 지우는데도 어 충분히 어 매력적이 어 여성분인거 같습니다 자 이번엔 무슨 영상일까요 어머 야 나 진짜 저게 소름 끼쳐 좀 이거 코에 뭐 붙이는거 제게에에에에 어 뭐야 어 이 분 그분 아니야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 아 아 몰라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혹시나 우리 호지니 친구들이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호지니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 역대급 메이크업 영상을 전부 다 봤는데요 어떤 영상이 가장 재밌었고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도 다음번에 풀 웨이크업을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딱 풀 웨이크업하면은 여러분들이 반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딱 살짝 해가지고 촬영을 해볼게요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mornings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